풀세트 해봤자 세 개밖에 안 되잖아 예, 예 아이템 드롭하고 파이어 HQ, 이것은 알프다 에더 왕에 있는 곳이 필요해 이것은 HQ, 우리 곳이 있는 곳이 필요해 에더 왕이 도착한 곳을 이끌고 하이더 왕이 북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퇴근, 에더 왕이 북쪽으로 이끌고 너는 파티한테 보내주는 거 그리고 아직은 어디에 있는지 하하하 재활용 하핳 하핳 오오 에이라이 이게 좋더라 와 쟤넨 진짜 올림프를 보내야 되는데 와 쟤넨 진짜 올림프를 보내야 되는데 주화보 나오네요 안 나온다네 야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갑니까? 어 쟤넨 싸울 필요 없어 우리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거 다 했고 싸울 필요 없이 그냥 달려 알겠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여기다 주여 개주고 저기 갔다가 굳이 다 죽일 필요가 없지 이제 우린 빨리 엔딩을 보고 나 배고파 죽겠어 너무 잘 Phat 나랑 마야 여기 길이 왜 이래 오오오오오 길 어디야 길 어디야 자 제가 5하겠습니다 야 길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 길을 찾자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 아이템 믿고 뭐야 이거 아 이렇게 완전 꼬여 어이 짱 아잇 짜아 가자 길 길 찾았어 찾았어! 아, 이거 난 길 혼자서 찾아서 가도 되네? 어어어어 어, 이거 편하네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거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아프지 않아? 뭘 아프지 않아 인마 아프지 어, 가가가가 그냥 가 어어어 아니, 못 지나가? 다 왔다 가자! 가자! 역시 저것들 죽이고 할 필요가 없어 주화분 먹을걸 주화분 먹을걸 어, 저거 여기도 나오네? 아아 출발 아니, 이유는 자, 네온下 네온날 аров 아니, 우리가 어, 마찬가지로 thing 금방에 도망간다 금방에 도망간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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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어 jed w 어 문 PLA 오오 됐다. 아... 아.. 정말 연출 잘... 진짜 장난 아니다 음 됐나? 저기서 키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 너 제일 싫어하는 곳 중에 한 분이신데 아 여기 그러면 근데 키를 한 개만 얻으면 돼 좀비가 있겠는데, 좀비 이 놈을 잊어봐, 이 놈을 잊어버리잖아 좀비는 두렵지 않습니다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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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가 두렵습니다 아, 키가 쟤한테 있어 아주 좋지 않았나? 너는 너의 필요가 없지 이거 먹어, 맛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활약을 다 이용해서 이거 맛있어, 이거 하나, 하나 더 먹어 좋아 더, 계속, 갑니다 다 또 하나 더 있고 1블러스 1 아니, 저기 좀비이네 됐다 가자 저 열쇠가 만약에 들어올 수도 있겠네 저 소이탄의 열기에 막 구글해졌다거나 그럼 어떡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뭐, 반쪽이 났다거나 아, 나 이 미신 아, 나 이 미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weaking som 아 아 아 아 nu 아 아 너무 아 ? 죽였다 점점 제임스의 빛이 여행이야 어..우리는 저기로 가야돼 아니 저기를 왜 안가져 우린 저기로 가야돼 이래 인마 이거 왜 또 우린 저기로 가야돼 아아 얘 죽여야된다 야 너 빠져 빠져 뒤로 빠져 아우 맛있어 쩌어어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자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어 와아 대상에 아아 아아 죽여야된다 아마도 전기를 이용하는 걸 거야 그렇지 오우 어 스크류바바 고맙다 오우 야야야야야 이 전기 있잖아 예예 이 근처에서 얘를 꾸러하게 만드는 거야 어때 나이기 오우 괜찮은 것 같은데 개가 꿀 줄 않는데요 깜짝이야 아니 여기 돌진하게 만드는 거야 너랑 나랑 여기 둘이서 여기 둘이서 알겠습니다 아 무서워 어허흐흐흐흐흔 자 도전한다 오케 오우 오오 잠만 이 차라 와아...이 미친 또 살았어 이새끼 아핳핳 너 살아갖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피해!!!! 이 미친 엉덩아아ㄱㄱ~~ 엉덩아 고맙자 나는 이 녀석을 죽여야 해 나는 이 녀석을 죽여야 해 오, 혼란 뭐라니 무슨 이새끼만 바보야 장사 진짜 안되나보다 여기 아 저거 비행기 그때구나 갈까 얘네들은 한국 오면 안된다 캣콤이 또 한국을 또 저기 해가지고 지랄일거 같애 한류가 이제 거의 시들었다지만 이색기를 한번 해먹을라고 이제 바이오아트 세븐은 이제 한류에 고작 뭐 이색기 그러다 갑자기 이제 얘네들 막 욘사마 막 경호맞고 막 아 저걸 어떻게 이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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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기 Meat 타건 이색기 asp 이색기 이색기 여기까지 이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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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크 쉐리 저걸 우리가 죽이지 제가 어머를 한테 갔어 자 도와주는구나 아 진짜가 했는지 가짜가 했는지 네 저도 오망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를 해야 돼 자 우리가 어머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먼저 가야된다 알겠습니다 그게 미션이니까 좋아 여긴가? 여기야 여기가 어머를 할 수 있는 장소야 그러니까 스토리상 아 여기 아니네 저기네 스토리상 쟤네보다 더 빨리 가서 우리는 위치를 잡고 있어야 되는거지 알겠습니다 달리기 같은거 없어서 좋네요 이제 운전 안해도 된다는 생각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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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도와줘야돼 어 야 쉐리는 안되는데 뭐 뭐 뭐 그건 니가 맡아야지 하지만 저색이 또 살아난다 그때도 도와줘야된다 이거 다 기억이 나네 저거 와 저 달리기 얘네 뭐야 어 허브 를 먹을 수 없다 좋아 허브를 먹어야돼 좋아 스포라니 이거 저 이거는 이제 그거잖아 이미 다 끝난거에 그 에이다가 퍼즐 맞추듯이 스토리를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하는 그 뭐라그러냐 그거 유탄아 연결고리 그래 어 역시 우린 여기를 빨리 어 허브 어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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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가 내 얘기지 말입니다 나도 많아 아 기분좋아 아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줘야되는데 저걸 좋아 일도 끝내버리겠어 갑니다 어디 너방 올라오면 제가 다 쏘겠습니다 저거 니가 운전했던거 아냐 finance 정체검짓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와 이새끼 따라오는거야 어디있지? 왜 안보이지? 따라오는게 아니구나 저거 뒤에 모터구나 아 따라오는거 맞네 이새끼 이새끼네 이거 빙글빙글 도는거 저거 왜 안보이죠? 위에는 단 한 번이야 근데 눈이 작아서 그런거 왜 안보이지? 얘가 올라와야 뭐 하는데 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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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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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개짓하는거 맞죠? 맞다 한발 맞췄다 와 미쳤어 미쳐봐 저거 저거 무슨 망나리같은데 어 조사해두는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맞춰야돼 아 우리 모두 다 충분히 했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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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잠시만요 멀어진다 그럴 리가 없지 분명히 저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 아닌가요? 여기가 마지막이야 태타닉 이였다 아... 아... 고마워 이리와 함께하는 이 물건 그녀는 길메이션이야 그녀는 공격을 못하니 아.. 좋은 일을 좀 해주는 거는 도와주는 거나 이런 거는 다 에이다가 하는 거고 이때는 피어스니빈스 에이다 왕이 북쪽으로 밀터리 포크에 진해가 쫓는 에이다는 가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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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고맙습니다 나중에 찾아라 이 속은 진짜 얘가 최고다 이제 그 방법으로 가야겠다 아, 명중률! 넌 날 이길 수가 없어 명중률에서는 절대로 날 이길 수가 없이 어떻게 마우스로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에이, 맞추는 게... 퀵 리로드 하지 않겠어? 주화보 나오니 또? 주화보 또 나오지 않을까요? 또 나오는데 있나? 지금 몰라가지고 정확해야 돼 크리티컬 레이트 올려야겠다 아무래도 아이템 드랍률 높은 게 훨씬 낫겠는데 그래 이걸로 하자 전 잠시만요 주화보 계속 나온다고? 아 이미 해버렸는데 주화보가 좀 쎄가지고 그래도 디펜스나 3단계 찍었는데 뭐 나중에 코스튬 변경 6는 안됩니다 어 그래서 정말 짜증나 5까지는 딱 됐는데 그래서 5가 더 나 이제 마지막이군 여기가 마지막 맞지? 비켜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야 니가 이제 앞으로 가면 안돼 여긴 좁은 통로기 때문에 좁은 통로에는 보통 어 어쨌든 좁은 통... 어... ...뭐...